윙마윙스 안녕하세요 픽시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블럭 뮤직비디오 저희 앱쇼 하는 날이에요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저희는 한 번 더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너무 긴장되고 설레고 앞으로 가요 한 번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궁금하니까 지금 빨리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진짜 앱쇼 좋아요 고! 고! 아무 말도 없는 거 아니야? 너무 집중해서 рен 진아 너무 좋아 잘 나왔다 너무 멋있다 오우 귀여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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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음 뭐야 어? 어? 왜 이렇게 나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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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속 어떡해 사무속 남 casisa cómooria 딜리 딜리 Ta legез grows Alright 저거 더 웃겨요 저거 더 웃겨요 오! 해킹블리 와우! 너무 좋아 여기 살인인치 너무 좋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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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기 veut 어어 오우! 펌프 Nacho 오우! 오우! 우와 여기도 그 episodes Pepper 파플로 올라가는 거 даже 너무 dancers boats fists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야 나 다 죽었어 질렀어요! 뭐야? 야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게 된다 오 마지막으로 와 너무 빨랐었는데 이의 생년월일 우와! 뭐야? 어? 잠시만요 뭐야 저게? 깃털이야? 오! 깃털쓰! 누구야? 뭔가 마지막이지? 뭐지? 뭐지? 범상치 않네 뭐야 감칠맛 감칠? 왜? 온라! 어? 바꼈어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게 이렇게 나오구나 와 우리 진짜 바꼈어 그니까 아니 난 CG 내 개인컷 다 CG였는데 지금 CG 된 걸 보니까 그 순이야 야 나는 가동이 이마 좋아 오! 생각보다 너무 근데 그거 비슷해 중독 때 날이 뭐지? 오! 들어가는 거랑 비슷하다 나는 수아 이거 골프채로 끼는게 좋아 아 뮤비가 예쁘다 너무 시원하게 잘한다 한 번만에 응 난 웃으면서 끼는게 너무 기분 좋아 아니 이번 뮤비 진짜 뭔가 킬포가 하나씩 다 있는 거 같아 맞아요 다 예뻐요 너무 아니 저는 그 기자 씬이 너무 좋아 아 맞아요 각자 캐릭터마가 나오고 우리 다 스타일 완전 다르고 선행기 나 나온 거 같아 아니 난 해킹 그 화면에 피치 로고 띄워준다고 해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되게 신경이 나왔어요 아니 진짜 유정희씨는 약간 되게 이번에 유정희씨는 짠지랑 짠지를 다 잘 담은 거 같아 이번에도 저희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 이번 활동도 그만큼 멋있을 거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민씨 항상 응원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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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렴 화이팅! 민씨랑 같이 기다려봐야겠다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대기 탑시다 좋습니다 안녕 빨리 가르세요 우리 빌렴 활동도 인시 끝까지 잘 해봅시다 빌렴 대박났다 대박났다 사랑해 그럼 지금까지 윗마윙 스피치였습니다 안녕